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요. 저는 뭔지는 알죠. 구독 서비스가. 그러나 하진 않습니다. 하나도 하진 않으시는군요. 그게 존재한다는 것만 알고 이용을 하진 않거든요. 뭔가 메인은 느낌이 들어서. 아니요. 나하고는 좀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누가 이렇게 하고 있나요. 구독 서비스를. 구독 서비스가 직장인과 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고요. 그 MZ세대들 20대, 30대, 10대 후반들도 즐겨서 이용한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에 코로나19 거리 두기가 완화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직장 출근하고 학교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재택이 축소되면서 유동인구 늘고 하면서 구독 서비스가 덩달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고요. 저도 최근에 하나 이용해본 게 있는데 여름을 앞두고 다이어트를 해볼까 해서 샐러드를 구독하는 서비스를 일주일짜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굉장히 저렴하고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인기인지 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샐러드를 구독한다. 네. 그러면 이게 샐러드 가게에 가서. 네. 매일매일 그냥 들러서 그냥 타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메뉴를 굳이 고민할 필요 없이 일주일이면 월화수목금 다양한 메뉴로 바꿔서 준비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가는 길에 픽업하고 이렇게 먹고 이런 형태로. 우리 김춘자님이요. 제 시대에는 잡지만 구독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샐러드 구독인데. 구독이라고 하면 신문이나 잡지만 이제 구독했었죠. 요즘은. 그 가게에 가서 저 구독할게요 그래요? 그렇죠. 네. 구독할게요 하면서 이제 결제를 하고 온라인으로 결제도 하실 수 있는데 결제하고 이제 매일매일 이제 방앗간 들르듯이 이제 가서 타서 오고 타서 오고 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신문기자 시절에 저희 그 앞에 식당들이 있었거든요. 신문사 앞에. 그럴 때 이렇게 뭐 대장 같은 거를. 아 적어놓고. 네. 그런 건가요? 그런 건가요? 그게 이제 온라인 앱으로. 앱으로 된 거.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놓고 먹는다 뭐 그러잖아요. 거기를 사놓고. 어떤 곳들이 지금 어떤 용품들 품목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편의점입니다. 커피숍 있고 마트도 있고요. 온라인 쇼핑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고요. 요즘에는 꽃가게 커피 원두가게 의류대여 매장 이런 것들도 많아졌고요. 심지어 집에 걸어두는 그림 있잖아요. 그런 작가의 진품으로 구독할 수 있는 곳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잡지정도 구독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모든 품목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편의점 예를 들면. 편의점이요? 제가 아는 그 편의점? 네. 편의점 가시면 매장 안에 예를 들면 난 매일 아침 삼각김밥 사 먹는다. 바나나나 도시락 커피 사 먹는다. 마스크 필요하잖아요. 그걸 짝으로 사놓고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우리 집 출근하는 길이 있으면 그걸 그냥 구독해 놓는 거예요. 그 사장님한테? 네. 그러면 이제 매일매일 가서 그냥 그거 집어서 결제하고 할인된 가격에 구입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편의점 커피 같은 경우에 15잔에 정가가 15,000원 정도래요. 그런데 구독 서비스 이용하면 월 구독료 2,000원 내고 15잔을 7,500원에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할인율이 37%. 엄청 높죠. 그래서 구독권 종류도 뭐 1회권이 있고 정기구독권이 있고 다양해서 굉장히 싸고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품목들이 요즘에 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편의점에 있는 거의 모든 상품들이. 5990번님이 아이들 장난감도 많아요. 월 일정 금액 내고 매주 새 장난감을 두어 개씩 빌린다. 이것도 너무 경제적이네요. 이거는 이제 편의점이 아니라 또 다른 플랫폼인 것 같고요. 예, 예, 예.